네 2학년 1반에 전화고인 박천득이라고 합니다 아 뭐야 아 또 소음 때문에 깼네 아 내일이 전화고고 첫 등교라 잠 좀 자야 하는데 여기 원룸 사람들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 취약이 없네 누구 취약 있으신 분 저 취약 있어요 드릴게요 네 지금 갈게요 아 진짜 취약이 없으면 직접 사든가 하지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심심한데 뚜루마블 한 판 하실 이웃분들 있나요 저요 저도 껴도 될까요 아우 진짜 뭔 뚜루마블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아니 아래층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한 거야 하아 이러다가 팬더 되겠어 다크서클 좀 봐 와 위층 사람 씻는 소리가 바로 옆에서 씻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 시끄러워 죽겠다 아 오 배고파 치킨 닭다리 하나만 딱 먹고 싶다 뭐지 내가 치킨 먹는 거 아나 아 며칠째 고기는 구경도 못했어 아 방금 1도 안 돼서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 맛있나요 아씨 뭐야 진짜 어디서 보기는 거 뭐야 아 방금 이거 뭐냐고 진짜 며칠 후 뚜둥뚱뚜둥뚜둥뚱뚱뚱 아 심심하네 아 그거 조용히 좀 합시다 누구시죠 저 303호요 어제 이사 왔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요 아 이거 분위기 모르시네 403호님이시죠 좀 조용히 합시다 어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403호님 조용히 좀 하세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방음 잘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나도 한마디 해야지 맞아요 방음이 안 돼서 너무 스트레스 돼요 어 나도 빠질 수 없지 맞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지 말고 내일 다 같이 주인집 아주머니 찾아갑시다 제일 꼭대기 층이잖아요 가실 분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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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 층간소음 없다면서요 방음 잘 된다면서요 해도 해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공동주택에 이 정도 소음도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월세가 저렴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면 넘어가죠 그런데 이건 경우가 심하잖아요 어제 305호 분은 헤어졌답니다 숙희씨가 바람이 났대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305호님은 숙희씨를 잡고 있다고요 아니 그걸 어떻게 이분 얼굴 좀 보세요 잠 못 자서 다크서클 내려온 것 좀 보시라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? 501호님은 알바 5개나 넣었는데 다 떨어졌다고요 얼굴 노래진 것 좀 보세요 아 저 이번에 하나 붙었는데요 아 그래요? 다 같이 축하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 아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서 층간소음을 없... 엄마 무슨 일이야? 헉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저는 원룸의 매력은 바로 소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맞습니다 혼자 살면 심심한데 우리 두식 원룸은 방음이 하나도 안되니 다 같이 사는 거 같고 참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? 맞습니다 맞아요 круг 갑자기 왕? 갑자기 라니요? 저는 두식 원룸에 뼈를 묻을 겁니다 저희들! 저희들! 그럼 시간이 늦었으니만 들어가 볼게요 네 장모님 아니 아주머니 들어가세요 푹 쉬시고 좋은 꿈 보십시오 두둑 와 천사 아닌가요?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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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아 이게 뭐야 따진다면서 주인집 아주머니 딸 예쁜 것 보고 바로 대세 전환하네 두식 원룸 진짜 좋다니까 내일 비 온다는데 다들 우산 준비하세요 네 고마워요 아 배고프다 라면 같이 드실 분? 저요 저요 내일 축구하는데 같이 보실 분 저 내일 면접인데 응원점요 파이팅! 파이팅 하세요 면접 부탁하세요 파이팅! 파이팅! 우욱! 고마워요 면접 붙으면 한독 뚫게요 아 그리고 사백사모님 저 이사 왔다던 사백사모인데요 어제 시끄럽다고 해서 미안했습니다 혹시 따님 보셨어요? 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아 그래도 계속 이런 식의 소음이면 곤란한데 새벽 3시 어 술 한잔 했더니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저도요 아 안되겠다 그냥 나도 새벽에 노래 연습 해버려야지 딸! 어 엄마 화장 좀 진하게 해서 예쁘게 하고 와야겠다 아이고 또 원룸 사람들 올라온대 어어 지금 난리도 아니야 한 시간 뒤에나 올 것 같은데 10만원 영나나 엄마 좀 살려줘 5만원 노노 7만원 싫어 9만원 10만원 어 알았어 10만원 오케이 화장실력 다리좀 해서 갈게 컷 입주같은 말이래요